역시 원조다. 저는 그대로를 더 상큼하게 해보겠습니다. 갑니다. 음악 주세요. 아 역시 여기가 여기. 아 깔끔해요. 9점 드립니다. 난이도가 있었는데요. 8억 8천 점 중에 9점 받았습니다. 원점은 무조건 1점 넘겨졌다. 다음은 누가 합니까? 자 갑니다. 우리 송은 양 버전으로 보겠습니다. 주세요. 한번 해봐. 나도 모르겠다. 역시 팀 내 와동이가 맞죠? 확실한 건 소원 양 탈락. 자 우리 7위. 제2의 엄정아를 꿈꾸는 우리 송은 양. 제2의 엄정아를 꿈꾸는 우리 송은 양. 섹시 요정. 우리 섹시 디바들이 있어요. 김완선 선배님부터 엄정왕님부터 이제 이효리. 그렇죠. 이효리 다음은 바로 은하죠. 은하죠. 그렇죠. 지금 잠바나 깔매치예요. 이 종목이랑. 갑니다. 은하 버전으로 갈게요. 음악 주세요. 섹시. 은하여정. 은하여정. 여긴 로망이 있긴 애 많아. 라리 포로로 비리리리 뾰 라리 포로로 비리리리빼로 라리 포로로 비리리리빼로 라리 포로로 비리리리빼로 비리리리리빼로 아 우리 은아는요 뒤돌면 다 섹시한 줄 알아요 은아야 왜 섹시한 걸 알고 싶어요? 조금 저희가 또 이렇게 소녀같고 이런 모습만 하다 보니까 제가 제 안에 저를 모르는 게 아닐까 싶어서 섹시를 해보고 싶었는데 없어요. 네, 없어요. 진짜 일단 1% 넣으세요. 포기해요. 미안해, 미안해 오직 소녀 모습만 있다.